기자 수첩 넘어가죠. 밝은 얘기 좀 없습니까? 훈훈한 얘기 없어요? 오늘은 2013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놈의 언론들이 말이죠. 다루는 듯, 마는 듯, 보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막말해서. 아무튼 후배들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꼭 소개하고 싶은 몇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22분이 뽑혔는데. 첫 번째, 누구십니까? 119 안전센터 소방관으로 일하시던 고 김성욱 소방위, 해남소방서 완도 119 안전센터 소속이셨죠. 나이가 50살쯤 되셨었는데 그때가 지난 8월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물놀이 사고, 해상사고가 계속 잇따르니까 휴일도 반납하고 고된 근무를 계속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틀 전에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서 두꺼운 소방복을 입고 5시간 넘게 화재 진압 작업을 하던 김윤섭 소방교가 과로와 복사열에 의해서 탈진해서 화재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죠. 기억합니다. 소방관들 고생하시는 거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장난전화 제발 그만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시고 웬만하면 119 불러버리는 이런 거 곤란합니다.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이 소방관 두 분 뽑혔었고 또 누구? 윤봉규 집배원 지난 4월 25일입니다. 새벽에 이분은 이제 우체부시죠 흔히 말하는 집배원이신데 경기도 의정부역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여학생 아르바이트생이 흉기로 강도에게 위협당하고 돈을 빼앗기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뒤쫓아갔습니다. 몸싸움 끝에 강도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강도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다쳤습니다. 강도가? 강도가 조금 다쳤습니다. 피의자를 다치게 한 것도 미안한데 알고 보니 판단력이 조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홀어머니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봉규 씨는 결국 병원비를 마련 못하는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써달라고 자기 포상금을 갖다 드리고. 강도 잡은 포상금을 강도한테 치료비로 써라라면서 주. 사실 이때 윤봉규 씨도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휴직 중이었습니다. 또 아픈 몸으로 강도를 잡았는데 또 그 포상금을 자기 아픈 몸도 돌아보지 않고 또 강도한테 줬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살아있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 계십니까? 기업 쪽에서도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삼성생명, 생명의 다리 캠페인이 뽑혔습니다. 서울 마포대교에 가면 난간에 사진과 함께 글이 한 편 짤막하게 실려 있습니다. 3년 전에 걱정하던 거 기억나? 지금 걱정도 곧 그렇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된 걸. 아들의 첫 영웅, 딸의 첫사랑인 사람, 아내의 믿음이었던 사람, 당신은 아빠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가족들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다리로 턱턱 걸어와서 뛰어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규제를 보는 거죠. 그러네요. 당신은 아들의 첫 번째 영웅이자 딸의 첫 번째 사랑이었고 당신을 믿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보면 뛰어내리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살률 1위로 꼽혀서 자살대교라고 별칭으로 불리던 마포대교가 이 캠페인이 벌어진 이후 자살률이 85%가 줄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네요. 요즘은 가끔 생명의 다리라는 애칭으로 불리죠. 마포대교. 마포대교를 요새 생명의 다리라고 부릅니다. 그 캠페인 자체가 세상을 밝게 만든 것으로 뽑혔고 또 있습니까? 짐승도 한 분 계십니다. 짐승 한 분이 계세요? 불법 포획돼서 서울과 제주 수족관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돼서 고생하던 남방큰돌고래 국제보호종이죠. 재돌이. 재돌이. 돌아갔잖아요. 바다에. 25일 방류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5일이. 지난 여름에 제주시 구자우 앞바다에서 다른 돌고래들하고 먹이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춘삼이하고 산팔이 아니에요? 그때 세 명이 같이 있었죠. 이 세 분은 지느러미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춘삼이, 삼팔이, 재돌이 얘기. 기억나시죠? 동춘서커스단. 1925년 5월 15일에 창단돼서 88년째 연중무유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서커스단. 지금 이 서커스단은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연을 해나간다는 게 유지한다는 게 너무 벅차서 해체 선언까지 이미 했었던 거죠.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2010년부터 전국의 복지관, 보육시설, 병원 이런 곳을 돌면서 노인과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공연을 하고 있고요. 노인과 장기 실직자, 장애인들을 취업도 시켰습니다. 거기서 주차 관리인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조명 스태프도 하고. 동춘서커스단. 4대 보험 됩니다, 여기. 잘하네요, 잘해요. 여기까지 상을 탔고. 저는 이제 맞출 때가 돼서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을 테고. 혹시 변상욱 대기자께서 2013년 올해를 밝게 만든 사람 한 사람을 딱 뽑아달라고 하면. 한 사람만 뽑는다면 제가 기자 수첩에서 어떻게든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누구요? 트윗으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지구촌 사랑나눔이 운영하는 이주민 무료 급식소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구촌 사랑나눔도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그게 또 불에 타버렸어요. 그랬어요. 불을 지른 사람은 중국 동포였죠. 한국의 기술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돈과 여건을 다 잃어버리고 불법 체류자가 돼서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려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또 지구촌 사랑나눔 김대표, 김혜성 목사가 중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이 불 지른 사람을 병실로 찾아가서 나는 이미 다 용서했으니 제발 살아나달라.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끝내 숨지고 말았죠. 불을 지른 사람이 또 숨졌군요. 부인과 이혼을 해서 12살 아들, 4살 딸, 둘밖에 없습니다. 병원비, 장례비를 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김혜성 목사와 지구촌 사랑나눔 가족들이 병원비, 장례비를 다 치르고. 그래요. 또 김 목사는 또 아이들이 오갈 곳 없으면 한국에 데려와라. 내가 공부시키고 키우마라고 또 그러는군요.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 시작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필라델피아 정치인입니다. 등불을 켜서 대문이 선반이 올라났어요. 사람들은 등불을 켰으면 집에 둬야지 왜 대문 밖에 졌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불을 켜서 대문 밖에 걸어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가로등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불을 하나씩만 켜주시면 됩니다. 변상욱대 기자, 불 잘 켜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